오디오북 꿀비소리 책방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작가 마리아네 코흐 출판 동양북스 안녕하세요 꿀비소리 책방의 꿀비소리입니다 오늘은 동양북스에서 나온 마리아네 코흐가 지은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백세 시대에 깜빡하는 뇌와 약해진 다리 무기력한 마음으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가 아니면 노아의 기간을 단축해 노년을 진정한 자유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매일의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우리는 도대체 왜 늙을까 더 길고 건강하며 즐거운 노년 생활을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많은 방법들을 다루기에 앞서 노화 그리고 안티에이징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의학적인 근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한 세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의 내부 구조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수면과 운동 등으로 세포 내부의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분열을 통해서 재생을 독려하다가 결국 세포가 죽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세포 안팎으로 일어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약 100조개나 된다 그리고 매분 이런 세포 중 100만 개가 수리되거나 재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과학사들이 수십 년 아니 아마도 수백 년 전부터 분투해온 궤적을 읽고 지켜보는 일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노화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관찰 결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생물학 논문과 철학 논문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자 그럴듯한 주장들이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생활환경과 습관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단축시키고 무엇보다 노화 과정에서 우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유하자면 세포는 작은 공장이라 할 수 있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특정 단백질이나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의 또 다른 구성 요소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전달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세포핵을 드나댄다 세포핵 속에는 46개의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는 지휘본부가 있다 이중 나성 구조로 유명한 대옥시리보 핵산이다 DNA는 세포의 유전 물질로서 각각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DNA에서 세포분열도 일어난다 염색체가 복제되고 분열해 두 개의 새로운 젊은 세포로 변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각 염색체 말단에는 작은 모자처럼 생긴 말단소체 텔로미어가 자리한다 생체 시계로도 불리는 말단소체는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미세하게 짧아지는데 다 달콤하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포는 휴식 단계와 노화 단계를 거치다 언젠가는 죽어버린다 이런 말단소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가 바로 텔로머레이스다 안타깝게도 암세포에서는 이 효소가 왕성이 활동하며 말단소체를 계속 연장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분열을 반복해도 끝없이 증식할 수 있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특정한 조건과 세포 종류 예를 들면 줄기세포, 뼈세포, 그리고 면역세포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면역체계만큼 나이를 먹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관절만큼 나이를 먹은 것일까 줄기세포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단백질인 텔로머레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 면역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서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우리는 신체활동 등을 통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텔로머레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세포가 더 오랫동안 재생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친다 노화를 연구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밖의 결과들은 모호하거나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생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뇌세포들이 그냥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고 있지 않고 깨어서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회생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장이 최근에 부쩍 인력 감축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사장이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고 직원 몇 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경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다 아니면 나이든 직원들은 파트타임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런데 하필 당신이 해고 대상자가 된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생님 연세에는 더 이상 마땅한 일자리가 라고 중얼거릴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존감 따위는 저 멀리 달아난다 집안에서의 위상, 안정적인 수입 9월에 그란 카나리아 섬으로 떠나기로 했던 여행 좋은 회사, 동료들 등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 여전한 선입견 심리학사인 울리케 파스벤더 박사는 기생대학교에서 노화에 따른 차별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든 사람 카테고리에 4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도 벌써 포함된다 파스벤더 박사는 이런 차별이 특히 직장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나이든 집단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주 아픈 사람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고 전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나이든 사람들의 인지능력에 근본적인 의심을 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선입견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이든 사람들이 기업의 변화에 대체로 열려 있고 계속해서 자기개발을 하며 충분한 학습 의욕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파스벤더 박사에 의하면 나이든 직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자존감과 직업적 자기효능감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나이든 직원들은 중요한 경험을 젊은 동료들과 덜 나누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소중한 지식들을 잃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해고를 당한 후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 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또는 근처에 있는 시민대학을 찾아가서 어떤 강좌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사법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정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에 면역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너무 깐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런 음식들은 아주 맛있잖아요 그런 제품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공장에서 만든 딸기 요구르트와 진짜 딸기로 만든 요구르트를 주면 아이들은 인공 요구르트를 더 맛있고 더 진짜 같고 더 신선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어떤 걸까요? 대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환상적인 몸을 잠깐 살펴볼게요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꿔요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요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죠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면역체계를 위한 영양소와 대표식품 비타민 A, 붉은색과 노란색 채소, 당근, 어유와 식물성 기름, 간, 우유와 유제품 비타민 C, 감귤류,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감자 비타민 E, 식물성 기름, 현미유와 올리브유, 통밀, 견과류, 파프리카, 우유, 생선 비타민 B6, 콩, 통밀, 견과류, 생선 비타민 B12, 우유, 치즈, 계란, 육류, 간, 생선 셀레늄과 아연 통곡물 식품, 아보카도, 육류, 계란, 해산물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 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 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쇄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한다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다 붉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를 늘린다 훈제고기와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인다 베이컨, 라드,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연어나 고등어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예외이다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 달콤한 간식 섭취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 튀어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는 제외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신다 술 줄이기,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ml 이하로 섭취한다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신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당신이나 가족 중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혹시 절대 비밀인가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다 언급했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평생 배움을 놓지 않는 겁니다 산책이 좋은 건 저도 알죠 그런 거 말고 다른 팁은 없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매일 최소 30분의 신체활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은 노년의 건강의 기본입니다 그 밖에 제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들을 소개하죠 저는 집이나 정원에서 의료용 클로그 신발을 신고 다녀요 위창이 가벼운 나무 소재로 되어 있고 발꿈치 부분이 노출되는 신발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상 발근육을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근육 펌프는 혈관에서 피가 중력을 거스르고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신발에 익숙해지면 이런 과정은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클로그 신발은 의료기기 판매점과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니 꼭 사서 신어보세요 그리고 바지를 입을 때 무릎까지 오는 가벼운 압박 스타킹을 즐겨 착용합니다 물론 너무 더운 여름은 제외하고요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압박 스타킹은 두 다리의 정맥에 살짝 압박을 가해주기 때문에 오래 서 있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앞이나 스튜디오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때에도 아주 좋아요 다리가 붙지 않죠 알다시피 비행기를 오래 탈 때도 압박 스타킹 착용을 권유하잖아요 특히 저는 그렇지 않지만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꼭 착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냉온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온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샤워타월이나 마사지 브러쉬로 피부를 마사지해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나이를 애써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면서 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잖아 해서 뭐해 제발 날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같은 생각들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는 마세요 당신과 나는 열심히 배워도 이 분야에서 천재 소리를 듣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젊은이들은 의아한 미소를 지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배워두면 이메일로 손주들의 최근 사진들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은 회색 뇌세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가 어제처럼 지나가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만족하며 지내면 안 됩니다 하루를 만들어가고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죠 크고 작은 활동을 계획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민첩성과 유연성은 신체적인 기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성취감으로 채운 하루는 그냥 그렇게 대충 흘려보낸 하루보다 훨씬 더 길고 값지기 때문이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마리안의 코흐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현재 92세란 나이에도 여전히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의사를 꿈꿔 의대에 진학했으나 영화 출연 제안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독일 영화계를 넘어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황야의 무법자 같은 유수의 작품에 주연으로 참여했고 약 70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러나 마흔이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배우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오랜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했으나 국가고시를 통과하며 배움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후 내과 의사로 환자와의 대화를 중시하는 진료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마리안의 코흐박사는 우리 스스로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몸소 보여주는 최고의 본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노화를 질병이나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높은 자존감,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끝없는 배움에 그 답이 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최신 자료인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세라고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건 우리가 보내야 하는 노년 역시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마냥 축복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83.6세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라면 이 길고 긴 노년의 시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중년에 접어들며 몸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저는 저자가 말했듯이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되도록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저에겐 사실 제일 힘든 건데 요즘 적게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루 20분 운동을 실천해 볼 생각입니다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는데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하루에 20분은 꼭 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뭘 해볼까 뭘 배우면 나의 뇌세포들이 행복해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드는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지금은 겨우 흉내만 내서 겨우 만들고 있는데 실력이 좋아지면 더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동영상 만들기를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꽃꽂이, 기타, 그림, 글쓰기, 여행가기 등등 제가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몇 개 더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배우고 싶으신가요? 우리 서로 응원하며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